긴장하시길 원더캐 우리는 헤테이 터져있어 완전 커피 마신 오늘은 소고기야 거의 긴장과 올림픽이야 나 진짜 손에 쥐게 땀나 자! 만약에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커피 마신 하나만 렛츠하셨습니다 무슨? 뭐요? 여러분은 배우가 되어 영화의 한 씬을 촬영합니다 미리 드리는 대본을 일주일간 연습 후에 완성하시면 모든 선물이 숙소로 배달됩니다 오케이 테이크를 받아내세요 단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제가 이제 원영이 원영이 제가 이걸 해야됩니다 우리 음악 덩어리였어? 우와 레이 레이야 레이야 혹시 이거야? 오빠 격려? 고멩잉? 이런 톤테이 뭐야? 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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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대사는 쉬운 편이다 갑자기 엄청 이쁜게 어머 우와 아 근데 이거 쉬울 거 같아 이건 괜찮아 찰나 나 우리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거야 예이 안녕하세요 유진이 쌩 장원연입니다 아 장원연입니다 1인 면역 하시는 거야 진심 보고 싶다고?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헉? 뭐요? 내가? 하하 뭐야? 언니 뭐 하는데? 고인? 너무 예뻐 나 안 할래 나 진짜 진심이야 우리 유진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좀 멋있게 들어와 우리 덩어리니까 어? 이름이 딱! 우리 이름이 다 있잖아 자 원영 배우님 앉으실게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저건 렐라 마련이 우와 진짜 설레콘 어휘요 엑스테이크 우리 엑스테이크만에 오늘 우리 상품을 타가도록 합시다 맞아요 알지 이탈리아 커피 명가 1위 이탈리아 커피 명가 1위 이탈리아 커피 명가 1위 진짜꺼 같아 앤H 그 완전히 남 straks 한우 부대atto 신 당시 저는 반전이죠 고양이 다시 먹어볼까요? 잘 magnets 진짜 진짜 저 열어볼게요 거짓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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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미션 우주 진짜 패핑 한우 안감걸리려 잘한다 진짜? 저 열어볼게요 오빠 뭐야? 오빠 뭐야? 오빠 진짜 나 진짜.. 야 우리 꼭 따져! 야 따져 우리 꼭 따져!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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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테이크 원! 여기가 음악 동아리 아이브 맞나요? 맞아요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럼 입부 테스트를 시작할게! 아니 못한다더니 너무 에이스들이야 너무 잘해 나 진짜 어렵다고 했는데 할 수 있어 나 못해 할 수 있어 괜찮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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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일단 심장해 심장해 다시 첫 번짱 근데 왜 아까보다 빠른 것 같지? 다른가? 이야 어머니가 아 192 193 193 195 195 오! 오! 지금! 오! 오! 야! 왜 이런 생일이야? 너무 잘해서 틀렸는데? 입장 테이크 2 슬리퍼 Bernard 테이크 4 oglo específic 아니야×2 기회를 주세요 잡곡 잡곡 열대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떡해! 저희 몇 번 남았어요? 언니? 오지야! 소고기가 커피 머신과 유격자랑 미니 냉장고 공유청정기 아 진짜 핑크핑크 오 제발 제발 진짜 간절히 바래요! 테이크 포맷! 테이크 포맷! 뭐야 이게? 화이팅! 테이크 원 가자! 테이크 원!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가 음악동아리 아이브 맞나요? 그럼 2부 테스트를 시작할게 가보자군! 성공할 수 있지? 성공할 수 있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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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집중력이 실수야! 아! 나 어떡해! 아니지!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하나! 이거는 할 수 있지! 언니 저랑 바꿀래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한 번 해보자! 야! 너가 이걸 잡아야 돼! 여기! 하나! 둘! 아!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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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셋! 우리 왜 왜 이게 따라 뒀지?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약간 더 바짝 잡아야 되나? 잡는 손에 가까이 두고 셋! 이거다! 이거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됐다! 이거다! 둘! 셋! 둘! 셋! 한 번 같은 완벽한 호흡이 필요해!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테이크 투! 아니지!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화이팅! 침착하게 집중! 침착하게 집중!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같은 완벽한 호흡이 필요해! 야!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너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요! 아! 라이브 들어오기 힘들다! 얘들아! 그럴 수 있어! 신성하세요! 네! 저랑 이전은 할 때마다 성공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우리가 그 완벽한 그림을 찾았어! 할 때마다 성공했어요! 할 때마다 성공했어요! 할 때마다 성공했어요! 할 때마다 성공했어요! 오늘 이거 마피아요? 이사야! 진짜 너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사야! 아! 넌! 알고 보니! 언니! 알고 보니 스파! 아! 그냥 있을 수가 있어! 지원아! 너도 틀렸던 거 알지? 그럼! 이프 테스트를! 그럼! 이프 테스트를! 아! 잠깐만! 나 뭐했어? 이프 테스트를 신청할게? 내가 잠깐만! 아! 하이팅 좀 하자! 하이팅 좀 하자! 나 기운이 기억해! 하나! 둘! 셋! 하이팅! 하이팅! 뭐야? 느낌이 안해! 이런 느낌이 아닌데 우리? 테이크 4! 하나! 집중! 하나! 둘! 셋! 테이크 5! 하나! 둘! 셋! 하나! 한 명 같은 완벽! 한 명 같은 완벽! 원.. 완벽한! 한 명 같은 완벽! 완벽한! 호우! 미! 그제 와! 그제! 다 알려와! 그제! 다 알려와! 다시! 넌! 아! 아아아아아아! 헉! 너무 이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몸 같은 완벽한 호흡이 필요해! 우리도 왜? 기분 좋게 하는 거야. 우리 중요한 건 뭐다? 선물이 아니야. 우리 웃어. 이건 평생 남는다. 아랑해, 혁돌이다. 기분 좋게 웃어! 다 웃어! 하나, 둘, 셋! 아랑해! 이번엔 진짜 나 입학할 거야. 자, 약간 안 될 것 같아. 아니,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아니야, 살렸어. 공포즈. 역시 공포즈. 어떤 상황에서든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집중력이 필수야. 필수야! 하나, 둘, 셋! 한몸 같은 완벽한 호흡이 필요해! 진짜 신입생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1학년 정은영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우리 저기서! 안녕! 언니! 할 수 있다! 어? 어? 인신아, 침착해. 이 느낌을 느끼면 되는 거야. 이 느낌을 슥 삭!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 우리 언니를 믿어! 우리 언니를 믿어! 인신아, 침착해. 이 느낌을 슥 삭!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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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테이크 세븐 이즈 모드 이즈 모드 정말 잘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틀어지지 않고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바뽀다 오늘 이건 마피아야? 아이브 뭐야 뭐야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진짜 마지막이 말지 자 자기 대사 한 번 더 되는 너 대사 뭐야? 어떤 상황에서든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하게 필요한 게 필수야 언니 대사 뭐래? 한문같은 완벽한 앞니 보여줘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거야? 파이팅 느낌 왔어 이거야 스테이크 나인 여기가 음악동아리 아이브 맞나요?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럼 입구 테스트를 시작할게 어떤 상황에서든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집중력이 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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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셋 한문같은 완벽한 호흡이 필요해 부자한 신입생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1학년 자윤영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이진언니 할 수 있다 우리 이진언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릴렉스한 상태에서 릴렉스한 상태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안정적이야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어 릴렉스한 상태에서 긴장하고 올림픽이 형 너무 떨려 6번 선수 세트에 가서 나왔나 스무스하게 탐다 릴렉스한 상태에서 릴렉스한 상태에서 왔어 그녀에게로 이미 왔어 이후렉스한 상태에서 그녀에게 이미 왔어 기훈이 그녀에게 이미 왔어 기훈이 2번 선수 오 어떡하죠 아냐 아냐 너무 잘하고 있었어 와 진짜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아니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실패하면 나는 근데 언니 제 생각에 여기로 놓는 게 어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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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해봐 좀 그냥 치고 좀 그냥 치고 아이고 다 우리 꼬라니 대박 아이스 아메리카노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너무 잘했다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아이템 하자 하나 둘 셋 아이템 아랑이를 몇 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 어느 MT보다도 저희 사이를 든든하게 만들지 않았나 다른 그룹 분들도 꼭 한번 와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대신 심장은 좀 빨리 뛸 수 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WONDER KEY WONDER KEY